자 한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제론까지 핵심 요약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는 부동산시장론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시장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부동산시장론이라는 단원이 나오게 되면 시험 목차는 부동산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구조론으로 목차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세분하게 되면 시험상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파트는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안에서 인용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만 요즘에 출제 트렌드는 뭐냐면 부동산시장이라는 제목 하에 얘네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주택시장만 별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내는 게 주거 분리와 여과 작용에 대해서 여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을 가게 되면 크게 지대론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이 있어요 세분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지대론은 전통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이고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지대론하고 또는 입지론하고 요즘은 묶여서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도시공간구조이론은 버제스의 동시문이론, 호이트의 선역이론 그 다음에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까지 해서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든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입지론 안에서는 우리가 농업입지론이 있고 공업입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농업입지론은 튀넨의 고립국이론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은 배보의 최소비용이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에 관한 이론으로 레일리, 컨버스, 허프의 이론이 있어요 거기서는 계산 논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계산 논리를 내가 풀어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에 대한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게 이제 무슨 패턴이냐면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주고 틀린 지문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에 대한 동질성 그렇죠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에 된다는 거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야 된다든가 아니면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게 완전경쟁시장이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더라 라는 것은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제일 먼저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보면 효율적 시장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도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을 따로 낼 수도 있지만 이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니까 현재 공표되는 정보는 바로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보는 제공이 안 돼 있는 시장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같이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게 시장이 이제 국지화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시장의 특성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자금을 갖다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하고의 연계가 중요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기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기능은 우리가 이제 역할을 얘기할 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환을 성립시키는 거죠 교환을 성립하기 위해서 매개배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격이고 자 그럴 때 이 가격이라는 것을 기준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교재상에 보면은 41페이지에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는데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이 없죠 그러니까 가격의 창조라고 그러는 것은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매도자고 매수자가 언제 거래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격이 또 도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주택시장 안에서는 문제가 구성이 될 때 거기 42페이지에 보면 저량하고 유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저량 변수하고 유량 변수를 할 때 구별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거는 누적된 양이 쌓인 거죠 말 그대로 매년 공급됐던 양이 쌓인 거니까 서로 다른 시간대에 공급된 양이 쌓여 있는 게 그게 저량의 공급량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서울시 주택이 1500만 채가 있다는 얘기는 2020년대에 다 공급된 게 아니잖아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서로 다른 시간대에 공급된 주택이 모여 있는 게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더라 라는 것들이 거기 이제 교재상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도 언급했으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량하고 유량에 대한 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근래 또 트렌드는 뭐냐면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의 여과작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주택의 여과작용에서는 뭐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냐면 일단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상향 여과 그리고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재개발을 거쳐서 그렇죠? 여기는 상위계층이 거주하던 집이 2주에서 생긴 공가를 인수하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공가의 발생이라는 게 여과의 중요한 역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하향 여과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 내용에 대한 경우도 교재상에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향 여과 안에 가게 되면 지문 2번에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 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험상에서의 물어보는 제목은 이거를 기준으로 물어봐요 주거 분리와 여과 작용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과에서 단기와 장기에 따른 하향 여과 과정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것만 갖고 오지선다를 구성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목은 주거 분리와 여과 작용으로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는 일단 알아야 되냐면 주거 분리라는 게 뭐냐 주거 분리라는 것은 도시와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이 주거 분리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냐면 외부 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주거가 분리가 될 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얻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도 주거 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라는 것이 이 주거 분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드렸을 때 여기가 경계 지역이 된다고 했고요 여기가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있으면 고급 주택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 개량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량 후에 가치 상승분이 있으면 여기는 이 가치 상승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주택에다가 개량 비용을 5천을 투자하면 개량 후에 가치가 10억이 돼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고급 주택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급 주택 지역은 반대로 개량 비용과 개량 후에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비용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죠 2억짜리 주택인데 한 2천을 비용을 투자하면 개량 후에 가치가 2억 천 밖에 안 되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경계에 있는 저가 주택은요 얘네는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얘네는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할증이 거래돼서 거래가 되는 것은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고급 주택 지역에서 제공하는 마트나 공원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편익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계에 있는 저급 주택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용보다 개량 후에 가치 상승이 더 커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고가 주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침입에 의한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경계에 있는 고가 주택은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 돼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할증과 할인 그러면 얘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왜? 주관경이 연악한 곳과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시세보다 싸게 나오겠죠 그때 여기서 이 주택을 인수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 현상이 되풀이가 되면 고급 주택 지역이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계승과 천이라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이 안에서 구성이 돼서 나올 때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더 나왔냐면 도시 전체에서는 발생하는데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 나왔어요 여기가 할증인데 할인이라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침입과 계승에 대한 논리는 적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게 나왔어요 공가는 여과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출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를 제목을 바꿔서 한 3, 4번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만 정리가 되면 오류가 있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이쪽에서는 문제가 나올 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 불량 주택이라는 거는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고요 소득을 높여주면 불량 주택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걸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가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단원이죠 효율적 시장 이론 근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논리도 나올 수 있는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성격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이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면 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요 시장의 근본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이게 괴리될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의 약성이라는 거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자가 투자하게 되면 여기는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도 미래 정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초과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완전한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이 또 약성이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존재하는 중강성 시장도 현재 정보까지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정상 이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도 완전한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성과 중강성은 시장의 근본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가 있는 시장 그래서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그게 약성과 중강성이다 그래서 중강성은 현재이기 때문에 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 중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강성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요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가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정상 이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근본 가치와 가격이 같으니까 그렇죠 괴리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이 시장은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정보라든가 초과인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성은 약성과 중강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는 시장이고요 중강성은 현재니까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와 현재 그렇죠 그러면 강성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런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는 게 강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46페이지에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 돼 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킬러 포인트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것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불안전한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되냐면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 완전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세금의 부담이 있다고요 은행에다가 우리가 적금을 불입할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세금의 부담을 안 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초과인을 얻는 게 그게 기회비용과 초과이윤이 상세돼 버리면 내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1억인데 내게 되는 세금이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결국 이 시장도 정상이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도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게 대여섯 번 나왔어요 그중에 답으로만 한 두세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적이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4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불안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에 보면 양가로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전 경쟁 시장 및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요령만 하시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되는데 정보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구하게 되는 식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분에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이에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 주는 할인율이고 기대 수익을 두 가지를 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확률값을 줘요 요거를 찾아서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때의 가치를 구할 수 있고요 정보가 확실할 때의 가치는요 조건이 하나만 성립해요 확실하다는 얘기는 개발이 되거나 하는 게 확실하게 되면 기대 수익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불확실한 것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을 때 1년 후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로 개발될 때 6천 개발되지 않을 때가 4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고 기업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40%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률이 몇 프로냐면 40%일 때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냐면 20% 이게 20%라고 얘기하는 건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0이 되겠죠 100분의 20이니까 계산하면 0.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라고 했냐면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1.2로 할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수익에 대한 것이 두 가지 주어져 있죠 개발이 되면 6천이고 그렇지 않으면 4천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대입하면 되죠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40% 그렇죠? 그러면 4,6에 24가 되겠죠 그렇죠? 개발되지 않으면 4천 그러면 얘가 역시 60% 6,4,24,2,400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더 하게 되면 얼마? 4,800이죠 4,800을 1.2로 할인하게 되면 4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4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때의 가치가 얼마? 4천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왜? 그러면 100% 들어서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100%라는 거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성립하는 경우죠 100% 들어서면 6천이 되는 거니까 4천이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 플러스 0.2로 보시면 되겠고 얘가 그냥 6천이 되겠죠 6천을 1.2로 할인하게 되면 얘는 5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보가 확실한 상태의 가치는 5천 그렇죠? 5천에서 4천을 빼면 정보의 가치는 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유념하실 거는 기대의 수익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이게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2년이면 이게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2가 아니라 1.44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건만 잘 정리하시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출 문제 또는 예상 문제 할 때 또 달아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대입을 해서 문제가 내가 도출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추천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입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설명한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를 가게 되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시장론 보다는 여기를 좀 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대론을 싫어하시는데 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대론 안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먼저 리카도의 차익지대 그렇죠? 튀넨의 무치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여기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니까 이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인용을 해서 들어오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리카도의 차익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지대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그거를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체관법칙이 있죠 여기에서 약이 되는 생산비의 차이 여기서 발생하는 게 지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하는데 별다르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려운 지문으로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치지대라는 건요 위치에 따라 수성비의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튀넨의 논리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비옥도는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모든 토지의 질이 다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한 건데 지대론의 논리는 모든 토지의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올까? 왜 위치나 비옥도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까? 그거를 연구한 게 지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수성비가 절약한 것이 곧 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성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집약적인 이용을 하게 되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조방적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성비의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하고 수성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물인 토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늘릴 수가 없어요 자연물인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정돼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성립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이거는 튀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예요 그래서 튀넨의 위치지대하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의 차이점은 튀넨의 이론은 농업입지론이고 이거는 도시공간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밀도라는 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도심에 가깝게 되면 무슨 이용이 집약적 외곽을 나가게 되면 조방적으로 이런 이용이 이루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입찰지대는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에요 이걸 최소 지불 용액이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지대의 성격을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샬의 준지대라는 거는 마샬은 지대를 순수 지대하고 준지대로 나눴을 때 순수 지대는 자연물인 토지에만 적용하는 개념이 순수 지대예요 그러면 준지대라는 것은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지대가 준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준지대라는 것의 특징은 단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장기에는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전용 수입이라는 거는 현재 용도에 제공되게 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고 경제지대는 그거를 초과하는 넘어서는 일종의 초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제지대의 크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희수하면 희수할수록 초과인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카도의 차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여기 나와 있는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50페이지 하단에 있는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와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주로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토지용을 전개하더라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집약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알론소는 도심에서부터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에 대한 토지용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되는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론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 지문의 표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론에 대한 것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하고 입지론 그리고 정책론 이런 순서로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어서 진행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으로